사진 찍어줘 사진 찍어줘 어떻게 잘 나와? 어? 어? 저거 뭐있어? 이거봐? 여기있어 흠이다 여기있어 이거봐 어디가? 여기야 어? 우리 부자가댔어 우리 부자야이지 이거 바르면 집에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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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안팠어 집에가서 으흑 빨리 멈춘 음료 로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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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드맨입니다 오늘은 밖에 나가는데 갑자기 골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골트라고 생각하고 햄버거 하게 되는데 딱 열어보니까 초콜릿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먹어버리려고요 옆에다가 맥놈 클래식도 준비하고 누딜라 허시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골고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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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매콤하고 매콤해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저는 고소하고 생크림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고소한 음식을 먹으면 고소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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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부드럽네요 안되네요 고춧가루 어떤 맛이에요? 맛이 괜찮네요 솔직히 사실 신선한의 소금이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진한 고춧가루 고추장 고춧가루 설탕 고추장 쫄깃쫄깃 매운 거 마시고자 매운 거 마시고자 간장 뼈 매운 거 마시고자 오늘은 비빔밥을 꼭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생각보다 잘 어울려요 또 한입에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근데 정말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. 매콤달콤달콤 치즈볼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콩나물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어. 맛있다. 너무 맛있어. 그리고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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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바삭바삭 초콜릿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이 골드 초콜릿이 막 맛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못 먹었어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